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뉴스 3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이게 왜 팔았는지 이유가 좀 나왔군요. 우리가 매수매도 동향하면 기관매도 얼마, 외국인매도 얼마, 개인매도 얼마 하는데 사실은 왜 팔았는지를 개별적으로 다 물어볼 제가는 없죠. 그런데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정프로가 볼 때 기관들이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요? 기관 투자가 많이 알잖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팔 때가 아닌데. 그런데 기관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증권회사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자산운용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 예전에는 제가 주식운용하고 그럴 때는요.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큰 기관이었어요. 은행들이. 시중은행 고유자산, 신탁자산 이런 걸로 주식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에 뭐 예전에 이제 IMF를 거치면서 은행들이 워낙 이제 위험한 자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식운용을 거의 안 해요. 은행들은. 그리고 은행의 신탁계정이라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 거의 많이 쪼그라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기관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연기금이 있고요. 물론 연기금 안에는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진짜 연기금이 있고 연기금성으로 운용을 하는 보험사들도 사실 어떻게 장기 투자라는 측면에서 연기금성 운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산운용사 및 이런 상호펀드 운용사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영해 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금융투자라고 하는 증권회사 이렇게 세 가지를 아마 크게 나눠서 기관 투자가 구분을 하는데 각각의 이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연초부터 가장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 어디냐. 금융투자 증권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패널들 중에 대부분이 증권회사 리서치센터거나 시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분들 회사에서는 매도를 치고 있네요.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권회사는 사실은 저도 증권회사 고유 계정을 운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단기적인 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이른바 현선물 차익거래 같은 것들을 증권회사예요. 예를 들면 현물과 선물이 있잖아요. 코스피에도.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현선물 간의 괴리를 이용한 예를 들면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러면 현물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콘텐고냐 뭐 백오데이션이냐 뭐 이런 용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현선물 차익거래를 증권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 합쳐서 연말 연초에는 어떤 매매 패턴이 있냐면 증권회사에서 배당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연말에 보면 작년 연말에도 보면 어 웬일이야? 이 증권회사 맨날 팔던 친구들이 왜 사지?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한다고 샀다가 배당을 받고 이제 연초에 이제 그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아마도 증권회사 금융투자가 예를 들면 14일 한국거래소 조사를 보니까 사거래를 연속으로 이 기관 투자가들이 사거래일 동안만 해도 6조 9,882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무려 2조 6,294억 원을 팔았는데 대체로 이런 배당 투자의 청산 그리고 현선물 가격의 베이스스라고 하는데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아니 그럼 배당 많이 준 회사들은 연말에 살짝 올랐다가 연초에 쭉 빠집니까? 그게 이제 장세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면 배당 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배당 낙하는 날 주가가 올라버려가지고 와 이게 뭐냐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장이 굉장히 불장 그러니까 막 화랑장이면 배당 낙을 그냥 극복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세가 좀 안 좋으면 배당 낙과 더불어서 더 많이 빠져버리는 상황인데 올해는 완전히 배당 낙도 없는 상황으로 가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증권회사는 돈을 꽤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도 받고 배당도 받았는데 주가도 오른 거죠. 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연기금은요. 1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위에 어떤 조직이 있냐면 어떤 위원회가 있냐면 위원회가 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니네는 주식에는 얼마하고 또 주식 중에서도 한국 주식에는 몇 퍼센트하고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해주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산을 배분해놓은 거죠. 채권에 얼마, 해외 주식에 얼마, 국내 주식에 얼마, 또 인프라 등등, 대체 투자에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주식이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분 비율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주식 배분 비율이 훨씬 높아졌네. 그러면 어쩌면 기계적으로 이걸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자산운용사들은 어떤 거냐. 개인이 지금 하루에 10만 계좌씩 트니까. 예탁금이 지금 7조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어딘가 뺏어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은행에서만 뺏겠냐 이거지. 펀드 같은 데요. 펀드에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내가 그냥 삼성전자 사줄게. 이런 이제 환매에 요구하는 그런 매도가 나왔을 거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관 투자가의 성격에 따라서 연기금은 예를 들면 자산 구성의 리밸런싱 그리고 펀드는 환매 요구.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는 차익거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이제 사실 말을 맞추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너무 오른 걸 적응을 못한다. 난 이렇게 표현해요. 적응이요? 너무 오른 거예요. 내가 펀드 매니저 한 10년, 20년 차예요. 그리고 본부장님들은 대부분 본부장이나 이런 헤드들은 통상 20년 이상 그 업을 한 분들이거든. 이렇게 오른 걸 처음 본 거예요. 특히 대형주가. 그러면 그 고정관념 속에서 당연히 매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너무 올랐다. 너무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매수와 매도가 시장에서 일어나야 주식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개인, 외국인, 기관이 다 살 수는 없잖아. 어떻게 다 살 수가 있어요?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든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면 누군가 사든가. 너 어느 한 주체는, 한두 주체는 사고, 한두 주체는 팔아야지 이게 매매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개인의 매수가 워낙 강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정도면 안 팔려야 되는 건데 팔리는 물량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매도도, 당황스러운 매도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의도에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간에도 또 이코노미스트들 간에도 고점에 대한 논박이 엄청나게 심해요. 이제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내가 보는. 제가 대부분 다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와,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고. 야, 너희는 언제부터 조정받는다 그랬니?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만만치 해요. 하우스라는 표현은 안 하기로 했지. 증권회사 리서센터 간에도 엄청나게 지금 시각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황스러운 측은 어디냐. 전통적으로 오래 주식을 운용하거나, 그렇죠? 어떤 그냥 패턴에 익숙한 분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장이고.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거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국인 기관 혹은 증권회사 이런 쪽의 매도가 항상 민어다. 이런 고정관념도 맞지 않아요. 우리 증권계 용어로 물량 털린다 이런 용어들도 많이 하거든요. 자산 운용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진 부서나 이런 데서는 그때 메인스트림이 되는 자산을 못 갖고 있어서 나중에 상대 평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하면 또 그것도 절대 수익은 났어요. 그런데 에이징권사는 지금 30% 났다는데 내 15%밖에 안 났니? 이것도 평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물건을 잔고를 너무 비워놓으면 나중에 다시 그분들이 또 사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어떤 매수 주체별로의 매매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는 하시되 개인만 너무 많이 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작년 12월 초순까지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기완했어요.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가는 이렇게 매수 주체별로도 순환하면서 사고 판다.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트럼프가 또 탄핵됐네요. 두 번째 탄핵을 당한 역사상.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 될 거로 본 거죠. 하원은 어차피 매조리티가 민주당이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1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죠. 10명이. 그래서 이 10명 중에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원이 한 명 있네요. 와이오밍주의 리즈 첸이라고. 아, 딕첸이 딸이죠. 바이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딕첸이 굉장히,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딕첸이 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리즈 첸이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어쨌든 조너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에 유일하게 임기 내에 두 번에 걸쳐서 탄핵을 하원에서 당한 대통령이 됐어요. 임기가 사실 며칠 안 남았을 때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화당이 현재 모조리티인 상원에 가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수뇌부들이 이걸 강행하는 이유는 공화당을 분열시키겠다는 의미도겠죠. 왜냐하면 반란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거의 그냥 뭐 거의 오합지절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또 트럼프파, 반트럼프파로 나눠져 있고요. 하물며 상원 대표도 탄핵 절차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민주당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소집하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죠. 탄핵을 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이제 질서정연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뭉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강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하더라고요. 장벽에 갔었죠. 멕시코 장벽에 가서 본인의 치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정치권은 이제 상원의 탄핵 의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몇 표 정도가 반란표가 나올지 반트럼프 진영이 어느 정도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변이 코로나가 아시아, 유럽에서도 나왔었고요. 아시아, 일본에서도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들, 지금 특별입국 등을 통해서 왔다 갔다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단이 되는 모양이군요. 일본에서 이제 전면적인 외국인 입국을 막는데 예외로 했던 비즈니스 비자라고 하나요? 예외 비즈니스로 불효불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한국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출입국이 가능했는데 이것마저도 한국만 막는 건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막는데 한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정부에서 사실은 대체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 발생된 나라들 출입국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에 관해서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본이 저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못 들어가고 일본도 못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일본이 지금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젠가요? 보니까 4,900명인가요? 뭐 5,000명 육박하는 하루 확진자가 나오는 걸 봤는데. 보시면 그 확진자의 분포가 보면 동경 부근, 오사카 부근 완전히 대도시의 산업지역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달 7일까지인가 이제 통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특별 선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에 이렇게 밀집한 지역에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덜 합니다마는 사실은 일본은 워낙에 검사도 많이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 정도냐라는 그런 의구심 같은 것도 있고. 일본의 정책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사실 이렇게 확산되기 직전에 뭘 했습니까? 여행 가라고. 국내 여행 하시라고. 쿠폰 주고. 그런 정책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가 신임 총리가 비교적 굉장히 좋은 지지를 받다가 완전히 지지율이 폭락을 해버린 그런 상태고 얼마 못 갈 거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조업 쪽에서의 어떤 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체부터 좀 차질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지금 다행스럽게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본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업 사이드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회. 물론 이제 이웃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의 현장이라는 건 엄정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특별한 재난 상태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일본 상황이다. 일본은 이제 완벽하게 해외로부터 그리고 해외로의 국경을 닫는다. 이런 뉴스가 다음 달 7일까지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뉴스 3 이외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세 가지를 좀 짚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미국 마감시황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잘 모르고 읽고Acc PCR